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손에 대한 득점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공격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관계에 임하겠습니다. 아, 칸태 씨. 칸태 또 차가워, 또. 아, 또 왔네. 어, 또. 아, 내놔. 칸태 좀 많이 찍어주세요. 칸태야. 칸탠지. 칸탠지. 어? 나. 서울의 상태라는 별명 마음에 드세요? 아, 좋긴 좋은데. 백상훈이라는 게 더 좋아요. 그럼. 앞으로 백상훈이라 불러달라고. 한마디. 네? 그냥 팬들이 불러주시는데 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야, 팬들이 불러준 거 아니야. 그거. 저기 영민이 형이 불러준 거 아니야. 해주면. 내가 가서 말할 거야. 칸태 같은 거라고 하네. 샘은 철이 6호시잖아요. 뭐? 철이 6호.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, 그냥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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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부분에 잘 맞는 거 같아요. 한 가지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요? 무슨 한 가지. 요즘 올라오는 영상 마음에 드세요? 밥 한 끼 사줄게요, 얘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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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색한 거 같아서. 그러나? 아, 어색한 거 아니에요. 아, 어색한 거 아니에요? 누워서요, 얼마가 오네요, 계세요 아, 알았다, 채널! 상승차례, 채널, 채널, 채널! 여це! 하나, 하나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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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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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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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